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백신과 부스터샷을 확대하고 코로나 검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출발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화 조치를 확정하고 대신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새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선 방점을 뒀습니다. 미국의 현재 백신 미접종 성인의 수는 4,3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설득해 접종률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접종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천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촉구하는 것이 방역막 강화에 한층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학교를 위한 별도의 방역 지침도 내놓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이어가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한정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응 조치에 따르면 한국시간 3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 동안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과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의 한정에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 좀비 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이번 격리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과 관련 뉴욕총영사관도 향후 2주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뉴욕주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뉴욕주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렌트안정협회 및 랜드로드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 뉴욕지구 한입목사회 신임 회장이 김영옥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달 29일 뉴욕 만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제50회기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회장 후보인 김영옥 목사, 부회장 후보인 김홍석 목사가 모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감사에는 장규준, 이은수, 송일건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회장 김영옥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뉴욕목사회는 매우 부끄럽게도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동포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였다면서 목사회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사회는 특별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에게 공로패를, 유태웅, 임태현, 노기명, 김정숙, 심화자 목사 등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인철, 김사라 목사 등 2명을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